MS Office에서 그 키보드를 가지고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 앞에 있는 이런 수식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핵심이 이렇게 어떤 문자 위에 이렇게 소거 슬래시가 있죠. 사선을 긋는 방법이 좀 핵심인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서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수식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는 비교적 간단한 것 같은데요. 수식 입력을 창을 누르고 여기에서는 E에 꺽쇠에 X 집어넣고 한 칸 띄고 눈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limit은 그냥 특수기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LIM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아래 N 부터 무한대 까지는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밑줄을 하고 괄호 안에 N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는 역 슬래시에 Light Error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Space를 눌러서 표시를 해 주고 다시 무한대 표시는 Infity라고 쓴다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무한대 표시가 나옵니다. 괄호를 닫고 Space를 누르면 괄호 안에 있던 내용이 limit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을 넣어보죠. 괄호를 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X 슬래시 N 하면 이게 분수로 바뀌겠죠. 한 칸을 띄면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N 제곱 꺽쇠에 N 그래서 한 칸을 띄면 자기가 알아서 큰 괄호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 오른쪽 화살표를 그리는 명령어라든가 여기 무한대 표시하는 명령어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단순하지만 좀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생겼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삽입을 누르고 수식에서 당겨오고 자 A에 5, A에 5승이니까 5제곱이니까 5를 넣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슬래시 분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A에 다시 5, 는 하면은 5가 작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뛰면 이 분수가 완전히 표현이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가 길잖아요. 그러면 괄호 안에 넣어 주는 게 좋겠죠. A 곱하기는 영어에 X 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자 역슬래시의 times 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A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한번 닫고 뒤에 지금 5개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카피해서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복사해서 이 괄호까지 복사 안 하는 이유는 커서가 위치한 곳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괄호를 열고 자 붙여 놓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한 칸 띄면 지금 여기 보면은 괄호가 바깥쪽으로 나가버린 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는을 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위치를 커서를 안에 집어 넣었을 때 회색 모양의 박스가 있어야 수식 안에서 내가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버리면 이 수식하고 관련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헷갈리는 게 분자가 기니까 괄호 여는 건 당연한데 A에 사선이 그었거든요. 이런 거 처리하는 것은 이 수식 메뉴에도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요령이니까 이거 필요한 분들은 알아 놓으시면 좋아요. 일단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그래서 A를 하면 네모 A까지 나오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A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우스를 써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능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수학 옵션이라는 게 있죠. MS Word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메뉴가 나오지만 파워포인트인 경우에는 한 단계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테두리를 제어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선이 왼쪽 위에서 대각선으로 그리는 게 있고 왼쪽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그리는 게 있어요. 이 취소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선이 그어지죠.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네모 박스는 이거 하나씩 눌러 줘야 돼요.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숨기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숨기기. 그래서 네모 박스의 모양을 숨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하고 역슬래시도 지금 잘해야 되는 게 역슬래시도 그 취소선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살짝 오른쪽 키보드로 한 번 더 나오고 역슬래시에 times 이렇게 주는 거죠. 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들어가는 거예요. 카피를 하고 둘, 셋, 넷, 다섯. 이 뒤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것도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이 안에서 회색 음영이 있는 위치에서 그냥 슬래시죠. 분수니까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이 안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분수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는 그 다음에 일 슬래시 일 스페이스 는 일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취소선 소거 슬래시를 그릴 때는 박스를 그리자. 그거를 좀 주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는 이게 이 박스 안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글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사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좀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이건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지만 여기에 등호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3개 들어가 있는데 이 등호를 기준으로 열을 맞추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EQ Array 그런 명령어를 써도 되지만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에서 수식을 누르고 자 일단 처음에 수식을 넣어줘요. 그 B에 꺽쇠를 하고 이게 기니까 괄호에 넣어 주는 게 좋죠. N 플러스 N 넣고 괄호 닫고 는을 쳐요. 그럼 하나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등호를 하는데 이 등호를 기준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줄을 치기 전에 이 앞에 M 퍼센트 엔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거죠. 나중에 수식이 완성되면 이 기호는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등호 앞에서 기준으로 맞추겠다. 이런 의미로만 쓰이는 일종의 특수 기호죠. 그 다음에 B에 M 승을 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점이니까 센터닷 C 닷 그 다음에 B에 N 제곱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할 때는 그냥 엔터를 치면 안되고 이때는 쉬프트 엔터를 칩니다. EQ Array 에서는 골뱅이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쉬프트 엔터를 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같은 네모 박스 안에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B에 M 제곱 괄호 닫고 그 다음에 N 제곱 는 하고 는 하기 전에 자 엔드 기호 한 라인을 다 끝내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엔드 기호를 넣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거니까 엔드 기호를 넣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꺽쇠에 괄호 열고 M, N이 길게 들어가 있으니까 위점자가 M에 역슬래시의 C 닷 한 칸 띄고 N 닫고 괄호 닫고 한 칸 띄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 그러면은 지금 위 아래 두 개를 보면 등호를 기준으로 위 아래가 딱 열이 맞춰져 있는 거는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에 C 닷에 들어가서 C 그 다음에 N 제곱 한 칸 띄고 는 하고 B에 N 제곱 한 칸 띄고 역슬래시 C 닷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C에 N 제곱 한 칸 띄고 근데 지금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여기에 엔드 기호를 안 해줬죠. 그래서 엔드 기호를 이번엔 좀 뒤늦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써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끝났으니까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요 안에서 엔터 이렇게 하면은 요 줄이 딱 맞죠. 끝났으니까 delete 쳐서 더 쓸데없는 줄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바깥에서 치면 안되고 항상 회색 버튼 안에서 이렇게 큰 폭 안에서 지금 엔터를 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줄이 쭉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도 아무리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열을 잘 맞추면 보기에도 좋고 이제 깔끔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해 보겠습니다. 좀 길죠. 삽입에서 수식을 누르고 당겨와서 a 더하기 b에 n 제곱이니까 이것도 계속 제곱이 나오네요. 는 하고 는을 하고 썸 버튼이니까 역슬래시에 썸을 하고 밑에 i는 0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줄이 들어가고 i는 0이 기니까 괄호 안에 넣는 게 좋다고 했죠. 0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확세 이렇게 해서 n 한 칸 뜨면 위아래가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n i 잖아요. 자 이거는 집어넣을 때 행렬은 위에 n 있고 아래 i가 있으니까 matrix 이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n 하고 줄이 바뀌는 거니까 골뱅이 표시를 하고 행을 바꿀 때는 골뱅이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i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괄호가 나타나는 행렬은 p matrix 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n에 줄 바꾸고 i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뜨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그냥 matrix는 위아래로만 글자를 만들어 주는 거고 p matrix를 쓰면은 괄호 안에 넣어준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이어서 a에 i 한 칸 띄고 b에 꺽쇠를 넣는데 n 마이너스 1이 기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주고 등호를 넣어주고 자 이것도 이제 sum에 밑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i는 0부터 그 다음에 위에 n 그 다음에 분수인데 분수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n 팩토리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괄호인데 아래에 있는 거는 기니까 분모인데 괄호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덩어리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i에 팩토리알 집어넣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에 팩토리알의 분모를 나타내는 괄호를 닫아주는 거죠. 그래서 space 그러면 저 모양이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어서 a에 i 한 칸 띄고 b에 꺽쇠를 올리고 n 마이너스 1 괄호 안에 넣어서 그 다음에 space를 하면 모양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입력을 하면 예쁘게 수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삽입해서 수식을 넣고 이것도 뭐 비교적 어려운 건 아니죠. 자 ln 같은 경우에는 그냥 ln 이렇게 넣어줍니다. ln 넣어주고 한 칸 띄고 x 그러면 이거는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이탈의 차가 아니고 정체가 되고요. 지금 그 x를 친 다음에 space를 누르면 커서가 x 안에 있는 진한 회색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바깥쪽으로 한번 나온 다음에 등호를 눌러줘야 좌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integral이니까 int까지만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1부터니까 아래 1 위는 꺽쇠 x 한 칸 띄면 만들어지고 dt에 슬래시 t 이렇게 해서 space를 누르면 자동으로 분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삽입해서 누르고 자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가 들어간 거여서 이렇게 괄호를 열고 이거는 로조 로 rho 라고 치고 한 칸 띕니다. 로가 되고 e에 i에 theta 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꺽쇠를 하고 i에 역 슬래시에 theta 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괄호 닫고 그러면 되죠. 한 칸 띄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또 이제 n분의 1을 넣어줘야 되니까 꺽쇠에 괄호 안에 1 slash n 괄호 닫고 한 칸 띄면은 모양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는 하면 빠져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핵심이죠. 그러니까 루트를 집어넣을 때 근이 세제곱근이냐 제곱이냐 이런 거는 쉬운데 앞에 n 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요령이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역 슬래시라고 루트를 해요. 루트를 한 다음에 앞에 n을 집어넣고 뭐의 n이냐 뒤에 of라고 쳐져요. 그 다음에 역 슬래시에 row라고 칩니다. 한 칸 띕니다. 또 한 칸 띄어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한 칸을 뜰 때마다 착착착 모양이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제곱이니까 꺽쇠를 놓고 이것도 괄호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i의 역 슬래시에 세타에 그 다음에 슬래시 n 괄호 닫고 그러면은 분수가 만들어지고 한 번 더 하면 위첨자가 완성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뭐 한 번도 안 눌러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수식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완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거는 기존에 쭉 하던 거니까 이렇게 특수기호 화살표 라든가 무한대 표시 그 다음에 속어 표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줄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 표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영상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요.